그럼 조금 더 일반적인 산만한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관찰 카메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 네. 아이들의 관찰력을 살펴보는 실험 카메라. 카메라가 장착된 모자를 아이에게 씌우고 아이의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봤는데요. 먼저 아이의 앞에 그림을 놓고 선생님이 나가 있는 1분 동안 그림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무슨 그림인지 잘 살펴보세요. 지시에 따라 꼼짝 않고 그림만 보는 아이. 카메라를 보니 역시 그림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저기, 이쪽 봐. 지원이 아까 그림 본 거 선생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어떤 그림 봤는지? 네. 설명해 주세요. 곰돌이가 다람쥐한테 인사하고 개구리는 물속에서 왈곰만 내리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우리 호진이 그림 보고 있을 때 선생님이 잠깐 남았다 올게요. 호랑이가 난다고 했던 아이는 과연 그림을 집중해서 볼까요? 흔들흔들 시작부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의를 살피기 시작하는데요. 보라는 그림엔 집중하지 않고 헤멧에 손을 대고 딴짓하기 바쁩니다. 다람쥐가 구름보라고 해요. 그런데 아직 실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관찰력을 살펴보기 위해 방 안 곳곳에 낯선 물건들을 놔두었는데요. 그림을 열심히 보던 아이의 경우 그림에 대한 설명은 정확했지만 방에서 본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 이리저리 조이를 살피던 아이는 아까와는 달리 방 안에서 본 것들을 척척 말합니다. 그렇다면 산만한 시우는 어떤지 살펴볼까요? 그 사이를 못 참고 이리저리 주변을 둘러보는 시우 블럭도 있고 조개 쌓기도 있고 그리고 나무 자른 것도 있고 방 안에 있던 물건들을 잘 기억해냈습니다. 그림에만 집중한 다른 아이들도 그림은 거의 기억했지만 주변의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보기엔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산만해 보이기만 하는 아이들 하지만 실험 결과 다소 산만한 평가를 받은 아이들은 집중력은 부족했지만 주변 환경에 대한 관찰력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중력이 높은 아이들을 칭찬하게 되는데 그런데 의외로 산만한 아이들이 그냥 잠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파악을 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방에 있는 것들을. 그러면 그걸 오히려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지금 보일 수 있는 거는 좀 다소 산만하지 않는 아이들이 더 보이고 있죠. 이거를 보라 그러면 그것만은 정말 집중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만한 아이들은 또 그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산만한 아이들이 학업상적이 떨어진다든지 과제를 정확하게 해결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소 산만한 아이들이 무조건 나쁜 것만 가지고 있는 거가 아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나중에 방에 대해서 기억을 하라고 하면 한 서너 개를 더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서 지금 내 주변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거 파악한다든지 하는 거는 이렇게 다소 산만한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능력도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 갔다 와도 어디 갔다 온지 전혀 모르고 말이에요. 우리가 성인이 돼서 내가 딱 필요로 하는 그것만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답답한 교과서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산만하다는 거가 무조건 다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가 바로 이런 실험에서 주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그래서 더 상황 파악이라든지 이러한 거가 더 잘 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 제가 이 실험을 보면서 아 저거구나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어머 나는 이거밖에 못 봤는데 내 친구는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얘는 정말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이의 관찰력이 뛰어난 것은 산만함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산만한 경우는 사실은 막 둘러봐도 제대로 정보가 입력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지나침이 아닌 정도의 산만성이 있을 때에는 도리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더 정보를 많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생각할 때도 그 많은 정보를 활용하기가 더 쉬워지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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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